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앞으로 의원과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시설인 의원이나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도 면접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6월 1일부터 2024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캠페인은 ARS 전화기부, 문자기부, QR코드 기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기부 관련 상담은 사랑의 열매 나눔콜센터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6월 1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방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과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 참여하며, 사무용품, 생활용품과 같은 생산품뿐만 아니라 청소, 문서파세 같은 용역상품까지 100여종 이상 상품의 구매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방람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